스테라타시스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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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폼넥스트 2023에 새로 출시된 스테라타시스 장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왔는데요. 이 장비는 포투스 900MC라는 장비로써 스테라타시스 포함하여 현존하는 FDM 기술의 3D 프린팅터의 가장 높은 사양의 장비입니다. 900MC, 600MC 사이즈를 갖고 있고 현재는 안테로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하이레벨의 재료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우수한 3D 프린팅터였는데 요번에 이 장비를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장비가 출시되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오래 걸었더니 너무 지쳐가지고요.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 장비가 이번에 새로 출시된 뉴 장비로써 F3300이라는 장비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F900 장비에서 속도가 2배가 늘어났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도가 빨라진 경우는 F900 같은 경우에는 XY축 노즐이 고르래 방식으로 움직이는게 많아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기 부삼 절차스처럼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지금 움직이지가 않고 있는데 움직이는 장면들을 보면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런 방식이 굉장히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스무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노즐을 자동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노즐 교체 시간도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또 재료 2개가 양쪽에 들어가는데 이 재료를 바꾸기 위해서 노즐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즐을 바꾸는데 자동으로 15초 안에 바꿔주기 때문에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재료 가격도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 장비는 상당히 양산성, 생산성을 위한 장비로써 업그레이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